한국국토정보공사 극본 이상락, 연출 임종성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고종 40년, 서기로는 1253년에 고려를 침공했던 몽골군 원수 야구리 본국으로 돌아감으로써 고려와 몽골 간의 제5차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고려는 몽골과의 철군 협상에서 몽골의 왕자를 인질로 보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해 12월에 고종의 둘째 아들 왕창이 몽골로 떠났던 것이죠 왕창이 몽골 황실에 도착했을 때 바로 그 진짜 아들과 사랑하는 아들 즉, 진자와 애자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로부터 13년 전인 고종 28년에 폐하! 몽골에서는 황망하게도 대왕 폐하께서 몽골로 가서 몽골 황제를 친조하지 않으면 군사를 거두지 않을 것이라 언포를 놓았다가 우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이번에는 왕자라도 보내라고 협박을 하고 있사옵니다 우리가 저들의 요구에 응해준다면 저들은 필시 우리의 왕자를 볼모로 잡을 것이 뻔한데 짐이 어찌 그런 무모한 요구에 응하겠는가 폐하! 왕실의 자손 한 명을 폐하의 친자라 속여서 몽골 황실에 파견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몽골 황실의 인질로 보내줬던 인물이 바로 영령공 왕준입니다 이 왕주는 몽골에 장기간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변절해서 몽골군이 고려를 침공해 올 때 그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몽골군이 제5차 침공을 끝내고 철군한 직후에 고종의 둘째 아들인 안경공 왕창이 몽골에 보내줬던 것입니다 이번엔 고종의 진짜 아들이 몽골에 간 셈이죠 몽골 임금 헌종이 고려사신 최린에게 이렇게 의문을 표합니다 13년 전에 고려 왕실에서는 왕준을 보내면서 왕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온 왕창관은 당연히 친형제관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헌데 친형제관이 아니라 하니 무슨 소린가 먼저 왔던 왕준은 고려 국왕의 애자이지 진자는 아니옵니다 뭐라? 애자는 무엇이고 진자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애자는 남의 자식을 길러서 자신의 아들로 삼은 것이옵니다 어쨌든 고려 고종의 진짜 아들이 몽골에 나타남으로써 고려의 왕자라고 속이고 인질로 갔던 왕준이 가짜 왕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몽골 황제 헌종은 왕준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왕준 저자가 비록 고려 왕의 아들은 아니나 본래 왕의 친족이고 우리 몽골로 건너와서 머무는 동안에 이미 우리 몽골 편이 됐으니 이제 와서 고려로 돌려보낸들 무슨 수용이 있겠느냐 짐은 왕준을 문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몽골 헌종은 장수 암호간으로부터 말 300피를 빼앗아서 왕준에게 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중앙대 진성규 교수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여기 애자라는 것은 남의 자식을 길러서 자기 아들로 삼는 자 이게 애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몽골 황제에 올린 표문에도 보니까 앞서도 말이 맞고 해서 몽골 황제가 덮어버렸죠 문제 삼을 것도 없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게 외교 전략상에서는 아들을 보내려면 진짜 아들을 보낸 게 원칙인데 그런데 이제 이 왕준이라는 사람은 자기도 속이려고 속은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고 이렇게 알고 어릴 때 자라고 해서 자기 아들로 알고 온 거니까 속이려고 온 것이 아니니까 외교상에 문제가 될 뻔했는데 실제로 보면 황제를 속인 것도 아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공주대 윤용혁 교수는 애당초 고려에서 영영공 왕준을 고려의 왕자라고 속여서 몽골의 인질로 보낼 때부터 그가 고종의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몽골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영영공 보낼 때에 아들이 다 이렇게 속여서 보냈지만 몽골에서도 다 그걸 알고 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안경고를 보내는 거고요 이제 아들을 정형씨가 아들 태자는 아니지만 보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진짜 아들하고 가짜 아들하고 그게 있게 되니까 알면서 이걸 추궁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알면서 추궁하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속임수였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이렇게 둘러대서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둘러대서 설명을 알면서도 또 그걸 덮어주는 척하고 그러니까 몽골의 헌종은 먼저 와 있던 영영공 왕준이 고려 왕실의 사람이긴 해도 고종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으나 고종의 친아들 안경공 왕창이 다시 온 김에 그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상황을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서 외교적 수사로서 문제 삼는 척 했던 것이다 윤용혁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전쟁 기간 동안에 고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몽골로 투항해 귀하한 마당에 그가 고려 국왕의 가짜 왕자라는 사실을 13년 동안이나 모르고 속아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어쨌든 당시 고려의 풍습 중에서 남의 자식을 데려다 길러서 자기 자식으로 삶는 경우 사랑애자를 써서 애자라고 했다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기를 양자를 써서 양자라고 하는 오늘날의 호칭보다 오히려 더 정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몽골의 제5차 침공을 지휘했던 야굴이 몽골 황제 소한령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가고 나자 고려 조정에선 어떻게든 또다시 몽골군이 고려를 침공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나갑니다 고려사 연구자들은 당시에 야굴이 부랴부랴 본국으로 돌아감으로써 제5차 여몽 전쟁이 끝난 것으로 돼 있지만 당시 몽골군이 고려 땅에서 완전히 철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한신대 김순자 교수의 얘기입니다 5차 침략 때 들어왔던 몽골 사령관 야굴이 고정 40년에 철수를 합니다 그런데 야굴이 철수하는 것이 고려를 침략했던 몽골군 전체가 철수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야굴이 철수하기 전에 중심 주력 부대는 역시 평양 근처에 있는 토산이라는 곳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야굴이 철수할 때도 야굴과 아마 휘하 직속 소수의 부대만 철수를 하고 몽골군은 계속 서북면적에 주둔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몽골군을 철수시키기 위해서 왕자인 안경공 창을 보내어 가지고 몽골군을 대접을 하고 그래서 이때 안경공이 몽골까지 가서 몽골 황제를 직접 만나서 철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몽골에 간 고정의 둘째 아들 안경공 왕창이 몽골 황제 헌종에게 몽골군에 완전한 철군을 요청했고 고정 41년 6월 윤달에 중서사인 김수정을 몽골의 사신으로 보냈다 몽골 조정에 사신을 파견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대왕 폐하, 몽골 황제가 파견한 다가라는 자가 사절단을 이끌고 우리 고려를 향해 출발하였다 하옵니다 오, 그래? 그렇다면 지임이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저들이 우리 조정에 당도하여 폐하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 모두가 강화도에 있는 모습을 본다면 필시 출력 황도를 실천하지 않았다 하여 또다시 군사를 움직여 쳐들어올지 모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폐하께서 서둘러 육지로 나가 계시다가 몽골 사신을 맞이하시옵소서 그러하시옵소서 폐하 지금 곧 배를 움직여 승천부로 건너가 계시다가 몽골 사신 다가를 맞이하시옵소서 알겠소 무엇들 하는가? 승천부로 갈 테니 행차할 준비를 서두르도록 하라 몽골 사신 다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고종은 서둘러 배를 타고 강화도 북단에 맞은 편 오늘날의 개풍군에 해당하는 승천부로 건너갑니다 그러나 몽골로부터 전해오는 또 다른 소식은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폐하! 몽골에 다녀온 자의 말에 의하면 전임 야굴 원수에 이어서 차라대라는 자가 새롭게 정동원수에 임명되었다 하옵니다 몽골 황제가 곧 차라대에게 군사를 주어 또다시 우리 고려를 침공하게 할 것이라 하옵니다 몽골 황제가 고려 정벌을 위한 군대의 총사령관격인 정동원수에 차라대라는 사람을 임명했다는 것은 머지않아 몽골 군사들이 다시금 고려를 침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폐하! 몽골군 원수 차라대가 군사 오천을 이끌고 침공해 오고 있다 하옵니다 뭐라? 지임은 지금 몽골 사신 다가를 맞이하기 위해 노골을 이끌고 이곳 승천부에 나와 있거늘 어찌 사신단을 고려에 보내놓고서 곧바로 뒤이어서 군사를 출정시킬 수가 있다는 말이냐? 어쨌든 차라대가 지휘하는 몽골군이 또다시 고려를 향해 창끝을 겨누고서 군사 행동을 개시함으로써 몽골의 제6차 고려 침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이것을 몽골군의 5차 침입, 6차 침입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만 1년 사이를 두고 이루어진 고려 입장에서 보면 몽골군 사령관 교체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몽골가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국왕이 직접 몽골에게 와서 항복하는 절차를 밟아라 하는 것을 요구를 하고 그 요구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전쟁을 하겠다는 것인데 고려는 그 요구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몽골군이 쳐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종 41년 7월 몽골 사신 다가가 고종이 미리 나가 대기하고 있는 강화도 맞은편의 승천부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의 뒤를 따라서 몽골의 군사들이 고려도 진격해오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고려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통보하고 또한 고려의 항복을 압박하는 것이 곧 몽골 사신 다가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가라는 자가 고려에 와서 어떠한 언동을 보이는지 살펴보기로 하죠 지금 우리 고려의 대왕 폐하께서 친히 이곳 승천부에 나와서 몽골 사신을 맡는 것은 아무쪼록 몽골국의 황제 폐하께서 고려의 백성들을 가엾게 여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가 고려의 국왕이 승천부에 와서 나를 맞이했다 해서 우리 황제 폐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리라 보는 것인가 마땅히 이곳 승천부에 나와 있어야 할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은 너희 일인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우리 대왕 폐하께서 친히 출륙하신 마당이 그걸 바보로 하는가? 내가 그 이름을 여기 적어왔어 시중 최항과 상서 이응멸 주영규 이런 자들은 어찌하여 왕과 함께 승천부로 나오지 않고 강화돼 숨어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왜 무신 정권의 실력자인 최항은 승천부로 건너오지 않고 강화돼 있느냐 그것을 따지고 있는 중입니다 몽골 사신 다가의 고려에 대한 문책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몽골에 가있다고 해서 고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를 줄 아는 것인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오? 지난 전쟁 때 우리 몽골군에게 투항했던 산성의 관리들을 우리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모두 체형했다는 사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어 그건 그렇지가 않소이다 그들이 지난 날 몽골군에게 투항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물어 목을 뱉다고 하는데 그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일 것이오 몽골 사신 다가의 이러한 불평을 전해들은 고종은 사람을 시켜서 조방원과 정신단을 급히 불러올립니다 조방원과 정신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몽골군의 제5차 침공 초기에 고려인 출신임에도 변절해 몽골군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이현이란 인물 기억하시죠? 이현이 몽골 군사들과 더불어서 찰룡 산성을 쳤다 그러자 황려현의 현령 정신단과 방호별감 조방원이 나와서 항복하였다 몽골군 앞잡이 이현이 몽골 군사를 몰고 와서 협박하고 회유하자 산성 방어의 책임을 맡고 있었음에도 싸울 생각을 해보지도 않은 채로 백기를 들고 성을 내준 사람이 바로 정신단과 조방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전쟁이 끝난 뒤에 어떻게 처리됐을까요? 고려사 저료에 해당 기사는 이렇습니다 이현을 저잣거리에서 목 베어 죽였다 그리고 찰룡 산성 방호별감이었던 조방원과 황려현 현령이었던 정신단을 섬으로 귀양보냈다 그러니까 고종은 섬으로 귀양보냈던 조방원과 정신단을 급히 불러올려서 몽골사신다가에게 우리는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내보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미 군사를 움직여서 제6차전을 진행하고 있던 몽골군이 마음을 바꿀 리는 없었습니다 광운대 김인호 교수의 얘기입니다 몽골이 사실 침략을 하게 되는 중요한 목표는 고려가 완전히 항복하는 것 진정으로 몽골에 복속하는 부분이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제조건은 출력환도 즉 강화도에서 나와서 다시 옛 개경이나 이런 데로 돌아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런데 몽골은 이 시기쯤 되게 되면 시중 최양이 모든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파악했던 것 같고요 또 당연히 최양이 대몽골 외교에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에 있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미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5차 침공할 때 항복한 성의 관리를 죽였다고 하면 이거는 고려정부의 속셈이라고 하는 부분이 최양이 육지로 나오지 않고 있고 관리도 죽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건 진정한 고려의 항복이 아니다 귀양같은 사람들이야 불러올려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으나 그렇다고 강화도에 있는 최양에게 물 건너 육지로 나오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몽골로서는 꼬투리를 잡을 건수 즉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여전히 존재했던 것이죠 드디어 몽골 사신 다가가 돌아가겠다고 나섭니다 이때 고려에서는 몽골 황제에게 보내는 고종의 표문을 다가에게 건넵니다 귀국의 사신이 갑자기 와서 조서를 전하기에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고려는 온 나라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노여운 마음을 진정하시고 호병한 통찰력으로서 우리 고려의 실상을 보고 간 사신의 말을 자세히 들으십시오 남을 헐뜯는 사람들의 허튼 소리를 가려 들으시고 지금 국경을 넘어온 군사들을 철수하게 함으로써 우리 고려 백성들로 하여금 섬이나 육지에서 영원히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고종이 몽골 황제에게 보낸 표문의 내용이 대개 이렇습니다 그런데 사신의 임무를 마치고 승천부를 떠나기 직전에 다가는 은근하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우리나라 몽골로 돌아갈 것이오 만일 내가 돌아가는 길을 고려에서 잘 살펴주기만 한다면 여부가 있겠습니까 폐학계 주청을 올려서 여러 고울 수령들로 하여금 몽골 사신단을 정성껏 호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고려로 진격해오고 있는 몽골의 군사들을 철수하게 하겠소 그게 정말입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소식을 우리 대왕 대학계도 고에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은 몽골 사신 다가의 속임수였습니다 다가는 고려 조정의 사람들에게 속여서 말하기를 자신이 돌아가면 몽골의 군사들이 철군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말을 믿고 고려에서는 여러 고울로 하여금 다가 일행을 호송하게 하였는데 이때 고울들이 온통 노략질을 당하였다 고려로서는 몽골 군사들로부터 본격적인 공격을 당하기도 전에 바람잡이 비슷하게 고려에 온 다가라는 사신의 속임수에 넘어가 낭패를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려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정보 능력이 없는 거죠 다가가 어떤 입장에 있다 그러니까 어느 위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파악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몽골 황제의 명을 받고 온 정권을 갖고 있는 황제의 사신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다가 갖고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작은 그러니까 메신저 정도의 역할만 갖고 있었던 거죠 그걸 고려 정부에서는 잘못 파악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다가는 일개 사신에 불과했는데 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가 마치 고려 정벌에 나선 몽골군을 철군시킬 수 있는 막대한 힘을 가진 인물이나 되는 듯이 잘못 판단했다가 낭패를 당한 것이다 김인호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김순자 교수의 분석도 엇비슷한데요 특히 김순자 교수는 고려에서 포로를 다수 확보해 자기 개인의 노예로 삼으려는 욕심 때문에 다가가 그러한 속임수를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몽골군에서는 사신이 대단히 자주 오고 그 다음에 사신에 오는 급도 되게 일정하지가 않고 그 다음에 사신들이 와가지고 요구를 전달을 하는데 그 요구사항이 실제로 몽골 황제 혹은 몽골 중앙정부 측의 요구사항도 있고 자기 개인의 요구사항도 있는데 이 초창기에는 그것이 구분되지 않고 대단히 복잡하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다가라는 사람은 고려의 사신으로 왔다가 가면서 사실은 여차여차하면 우리가 철수할 것이다 그래서 사실 고려는 그 말을 믿고 안심을 했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그거를 노리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를 대단히 많이 잡아간 걸로 나오는데 그 포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다가의 개인 전쟁 포로로 개인 노예로 되는 것입니다 몽골 사신 다가가 돌아가고 난 다음 차라대가 지휘하는 몽골군의 본격적인 고려 침공이 시작됩니다 몽골군이 쳐들어올 때 몽골 주력 부대는 역시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을 건너서 개경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쪽 루트를 택하고요 그 다음에 또 고려를 압박하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너오는 부대가 꼭 있습니다 좀 소규모인데 그 부대는 몽골군보다는 동진병이라고 하는 두만강 일대 혹은 만주 일대에 있던 고기에 동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가 몽골의 어떻게 보면 괴대국가로 되어 있었고 이 군대를 동원을 해서 동북 방향에서 고려를 압박합니다 항상 동시에 같이 내려오는데 주력 부대는 서북면에서 내려오는 이 부대이고요 물론 1254년에 있었던 6차 침략 역시 김순자 교수가 설명한 일반적인 침공로를 따라 이루어졌는데 특징이 있다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고려 내륙의 남쪽 깊숙한 지역까지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도를 보고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몽골군이 어느 방향으로 진격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아, 예, 최시중 그러니까 지난 7월 22일에 차라대가 이끄는 오천군사가 압록강을 건너는데 영령공춘 그리고 홍보관을 대동하고 침공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니, 7월 22일 날에 압록강을 건넜다는 몽골병이 어떻게 해서 이틀 뒤인 24일에 서해도에 나타났고 또 28일에는 몽골 기병들이 협계에서 노략질을 할 수 있다는 말이요 대규모 병력이 그렇게 순식간에 움직일 수 있다는 말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뒤에는 광주에서도 모습을 보였고 또 얼마 뒤에는 괴주에 주둔하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저들 오랑캐가 이곳 강화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지 모릅니다 도성을 수비할 군사를 증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경상, 전라, 양도에 각각 80명의 야별초를 불러올리도록 지시를 했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강도 수비군을 보강하면 될 것이요 서해도는 이전에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의 황해도에 해당하고 협계는 황해도의 신계, 그리고 괴주는 충청도의 괴산 지역입니다 몽골군은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경상도 상주와 대구, 그리고 남해안의 진주에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납니다 몽골군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척후대를 먼저 보내서 성에 가서 항복을 할 것인지 여부, 의사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방식을 몽골 침입 내내 써왔던 전술이기도 했고요 6차 침공에서는 서해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도를 거쳐서 경상도로 진격하는 방향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전하고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좀 더 이전보다 내륙 깊숙하게 내려가는 그런 전략 목표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라대 부대가 충주를 거치고 난 다음에 지금의 상주, 대구를 거쳐서 지금의 진주 인근까지 내려가게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차라대가 입구는 몽골군의 본진은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소규모의 척후대를 파견해 남쪽으로 깊숙이 진격하게 한 다음에 그 뒤를 따라가는 방식의 전술을 구사했다는 얘기입니다 몽골군의 침략으로 분위기가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국왕인 고종에게는 기쁜 소식 한 가지가 날아듭니다 배하, 지난번 전쟁 직후에 몽골 황실에 갔던 왕자 전하께서 이번에 출정하는 몽골군을 따라 고려로 오고 있다 하옵니다 이제 머지않아 몽골 사신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강화도에 당두할 것이옵니다 무어라, 내 아들 창이 정령 돌아온다고 했다는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대왕 배하 그렇다면, 아비인 내가 여기 이렇게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창을 맞이하러 나갈 것이다 어디로 가면 되겠는가? 배하, 제포로 나가시옵소서 고종은 둘째 아들 왕창을 만나러 강화도 북단의 제포로 향합니다 드디어 왕창도 제포에 당도했는데 무슨 영문인지 왕창은 아버지인 고종에게 바로 달려오지 않고 편지를 보내 하룻밤이 지난 뒤에 아버지를 만나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내 아들 창이 강화도에 당도했다 했거늘 어찌하여 오지 않은 것이냐? 폐하, 왕자 전하께서는 지금 강화도에 도착했으나 사정이 있어 내일 오겠다 하였사옵니다 대신 폐하께 올리는 서찰을 보내왔사옵니다 아하, 답답하구나 무슨 연휴인지 어디 보자 자, 여기에서 잠깐 몽골이 왜 이때 인질 형식으로 잡고 있던 고려왕자 왕창을 고려왕실로 돌려보냈을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측에서 고려원정에 나서면서 고려왕자 왕창에게 10명의 사신단을 붙여 호위해 가면서 구태여 강화도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했을 때에는 무언가 달리 계산이 있었겠죠 틈만 나면 고려의 국왕이나 왕자에게 몽골 황실에 들어와 친조를 하라고 압박을 가해왔음을 상기할 때 고종의 친아들인 왕창을 몽골에 계속 붙잡아두는 편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법한데 그들은 왜 하필 이때 왕창을 고려왕실로 돌려보냈을까요 왕경공 왕창이 고종 40년 12월에 몽골에 들어갔다가 다시 몽골 사신단과 더불어서 41년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사실 이때 안경공 왕창을 보내게 해주었던 것은 아마 몽골 황제가 자신이 인질을 잡았던 왕창을 보내주면서 자기의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유주기에서 아마 보냈던 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침략이라고 하는 부분의 목적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한복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왕창이 몽골에 충분히 교화됐을 거라고 보고 들어가서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경공은 전혀 몽골의 기대하고 다르게 고종을 만나기 전에 시간을 하루만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몽골의 계산으로는 안경공 왕창이 몽골에 있을 때 충분히 그를 교화시켜놨기 때문에 고려로 돌려보려면 고려 조정을 잘 설득해 몽골에 항복하도록 중간 역할을 해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창은 과연 그들의 기대대로 몽골 편이 돼서 고려 조정을 설득해 항복을 받아내는 역할을 수행했을까요? 몽골 측의 그러한 기대는 왕창이 강화대에 도착하자마자 깨지고 말았습니다 우선은 왕창이 도착한 당일에 아버지인 고종을 만나지 않고 그 다음 날 만나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가 고종에게 보낸 서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폐하 소자 창이옵니다 소자는 작년 섯달에 고려를 떠나 몽골에 들어갔사옵니다 오랫동안 몽골에 머물다 보니 오랑케의 풍습에 물들었사옵니다 어찌 더러워진 이 몸으로 폐하를 뵙겠사옵니까 이곳에서 하룻밤 지난 뒤에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나서 들어가겠사옵니다 장이 당장의 아비 품으로 달려오지 못하는 이유를 알겠구나 허나 그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봐라 왕자가 착용할 의관을 준비해 떠나도록 가라 고종이의 아들 왕창에게 보낸 편지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네가 아비 품을 떠나 몽골로 간 뒤로 이 아비는 하늘과 부처를 향하여 밤낮으로 기도를 하면서 어느 날에나 볼 것인지 학수고대를 하였는데 이제야 볼 수 있게 되었구나 다행스럽게도 다시 돌아왔는데 어찌 하룻밤인들 밖에서 자겠다고 하느냐 네가 입고 온 옷은 불태워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면 될 것이니라 지체 말고 곧 건너오도록 하라 결국 밤이 되어서야 왕창이 돌아와 임금을 뵈니 좌우에서 모두 눈물을 흘렸다 왕창은 몽골 사신 열 명과 함께 왔는데 왕은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을 위로하였다 몽골 사신이 말하였다 우리 몽골의 황제 폐하께서 신에게 칭명을 내리셔서 고려왕자 왕창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왕자를 모시고 오면서 말리 풍진에 편안하지 못한 점이 있을까 두려웠으나 오늘 다행히도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고 무사히 환국을 했으니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여 소인이 사신들을 대표해 고려 국왕께 술을 한 잔 올리려 하온대 허락해 주시겠사옵니까 알겠느니라 고생했으니 지임이 그대의 술잔을 받겠다 여기에서 참으로 인상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왕창이 스스로 몽골 풍숲에 젖은 자신을 더럽혀진 몸이라고 규정하면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 오랑캐의 더러운 떼를 씻고 가겠노라고 했다는 대목이죠 몽골의 교화되기는 커녕 몽골에 머물렀던 시간을 치욕이라고 여기고 이제는 깨끗한 고려왕자의 모습으로 복귀하겠다 이러한 결의를 내보인 셈이죠 앞에서 몽골군의 본진이 소수의 척후대를 편성해 미리 남쪽으로 진격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그렇게 척후대로 파견된 몽골 병사들이 모두 승리를 거두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몽골군의 척후 기병이 괴주의 진을 치고 주둔하였다 고려의 산원 장자방은 별초군을 지휘하여 그들을 물리치고자 하였다 저쪽 불빛이 반짝이는 곳이 바로 몽골 오랑캐의 척후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기병이라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저들은 지금 말을 묶어놓고 잠이 들어있다 이 때를 노려서 기습을 감행할 것이다 자 돌격태라! 장자방이 지휘하는 별초군은 괴주에 주둔하고 있던 몽골 척후 기병을 모조리 격파하였다 그러나 고려로서는 몽골군에게 군사적으로 맞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생각을 감히 할 수 있는 처지가 못됐습니다 어떻게든 몽골군으로 하여금 말머리를 돌려서 군사를 회군하게 하는 것이 고려가 바라는 최상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별초군이 동원돼서 몽골 척후 기병을 무찌르는데 조정에서는 대장군 이장에게 선물꾸러미를 가지고 몽골군 사령부가 있는 보현원으로 가게 합니다 대장군 이장에게 명하여 몽골병이 주둔하고 있는 보현원으로 가서 차라대, 여속도, 보파대 등 몽골군 원수들과 영령공 왕준, 홍보건 등에게 금은술잔과 가죽 패백을 차등 있게 주게 하였다 군사를 몰고 쳐들어온 침략군에게 이처럼 선물 공세를 해야 했던 것이 그 당시 여몽전쟁의 성격과 고려가 처한 상황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선물을 받고서 고려의 대장군 이장을 향해 내뱉은 몽골군 원수 차라대의 말은 거만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너희 고려의 임금과 대소신료대, 백성들이 강화도에서 육지로 나오면 모두 머리를 깎아야 할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고려의 국왕을 사로잡아서 데리고 갈 것이다 만일에 이런 내 경고를 무시한다면 우리 몽골 군사가 철군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니 돌아가서 그렇게 전하라, 알겠느냐? 들려드린 내용 중에 머리를 깎게 하겠다는 부분은 몽골식으로 변발을 하게 하겠다는 얘기죠 머리를 깎는다는 것 자체가 몽골식 두발인 변발을 하게 된다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부분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몽골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 그렇게 백성이 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왕을 아예 사로잡아 가면서 이건 분명하게 고려를 갖다 꺾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왕을 사로잡아 간다는 건 몽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너희 왕조는 완전히 망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육지로 나오게 되면 완전히 항복하면 몽골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력으로 해서 왕을 갖다 사로잡아 가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려의 임금과 신하와 백성들의 머리를 몽골식으로 깎아서 변발을 하도록 하겠다는 이 차라대의 발언이 돌출적으로 등장해서 좀 의아하기는 합니다만 김순자 교수는 달리 의미를 둘 필요가 없는 외교적인 수사로 치부하면 될 것이라고 견해를 밝힙니다 국왕을 데리고 돌아가겠다 사실은 고려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이었죠 몽골군이 쳐들어오는 초창기부터 국왕이 직접 나와서 항복을 하라 한 발 더 나가서 직접 몽골 황제 앞에 가서 친조를 해라 이걸 요구했는데 고려에서는 국왕이 혹시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대단히 두려워해서 강화해서 고정이 나오지 않으려고 버티고 나중에 나오는 경우에도 서해를 건너서 바라고 육지 승천부까지만 나왔다 얼른 다시 강화로 돌아가고 해서 국왕이 포로가 되는 부분은 실제로 고려가 두려워하는 부분이었고 그 외 머리를 깎는다는 부분까지 합쳐서는 그냥 이 차라대가 고려를 좀 협박하는 말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계병마사로부터 새로운 보고가 들어옵니다 9월에 동계병마사가 동진의 군사가 고려의 국경으로 들어왔다고 긴급히 보고하였다 몽골의 괴뢰국인 동진에서 또 다른 병력이 함경도 쪽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차라대가 인솔하는 몽골군 본진은 먼저 보낸 척후대의 뒤를 따라서 남쪽으로 진군합니다 멈춰라! 저기 보이는 저 성이 무슨 성인지 아느냐? 충주산성입니다 장군 그렇다 지난번 야굴 원수가 70일이 넘게 공략을 했으나 방호별감 김인유의 저항을 끝내 이겨내지 못하고 물러났던 바로 그 충주산성이다 이제 이 차라대가 그 여와를 풀어줄 것이다 궁사들은 성중으로 활사하라! 이놈들이 지뢰 겁을 먹은 모양이로구나 성벽을 타고 넘어 성안으로 진격하라! 장군! 고려군이 성벽으로 돌을 굴려내리고 있습니다! 물러나라! 뭣을 하느냐? 성벽에서 떨어져 진지로 호피하라! 장군! 갑자기 비바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저기를 봐라! 성벽이 무너진 것이냐? 아닙니다! 지금 고려군 굴덕대가 수학문을 열고 이쪽으로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안되겠다! 후위를 풀고 퇴각하라! 퇴각하라! 차라대가 충주산성을 공격하였으나 졸지에 큰 바람이 휘몰아치고 비가 쏟아졌다 성안에 있던 고려 사람들이 정의 군사를 뽑아서 맹렬히 반격하자 차라대는 포위를 풀고 드디어 남쪽으로 물러갔다 이번에도 충주산성 공격에 실패한 몽골군 본대는 고려군의 저항에 밀려 물러났으나 그러나 자꾸만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얼마 뒤에 도착한 곳이 경상도 상주의 상주산성 성을 포위하라! 장군! 성루에서 고려군이 화를 쏘고 있습니다! 물러서지 말고 맞서서 화를 쏘아라! 그러나 상주산성의 황령사 승려 홍지가 몽골군의 한 관인을 쏘아 죽였다 고려군의 화살에 희생되는 병사의 수가 늘어나자 차라대는 드디어 포위를 풀고 물러갔다 몽골군 원수 차라대는 충주산성 전투에서 폐퇴해 남쪽으로 내려갔으나 상주산성에서 다시 한번 패배를 당하고 퇴각합니다 그러나 차라대는 군사를 이끌고 거기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공주대 윤용혁 교수가 고려 대몽항쟁사 연구에서 정리해놓은 차라대 군사의 진로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차라대는 9월 중순에 고려원정대의 본군을 이끌고 요충인 충주산성을 공격하였으나 고려군의 완강한 저항으로 공략을 포기한 채로 경상도 지경으로 넘어갔고 10월 19일에 상주산성을 공격하게 된다 그러나 황령사의 승려 홍지의 공격에 대패하고 만다 하지만 몽골군은 다시 대구 지방을 거쳐 남진을 계속하여 대략 12월 초에는 진주에서 멀지 않은 단계현 즉 지금의 경상남도 산천군을 거쳐서 진주에까지 내려간다 몽골이 그동안 수차 고려를 침공해왔으나 경상도 내륙의 길을 따라서 경상남도의 남쪽 끝지역까지 이룬 것은 이때가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불안해진 고려 조정에선 이번엔 문화평장사 최린을 사신으로 임명해 몽골군 원수 차라대에게 파견합니다 우리 고려의 대왕 폐하께서 차라대 원수가 이제 고려 공격을 멈추고 군사를 파하기만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우리 황제 폐하의 명은 받들지 않으면서 우리가 군사를 파하기만을 요구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고려에서 어찌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우리 대왕 폐하께서 친히 육지로 건너가 승천부에서 몽골 사신을 대하지 않았습니까? 국왕이 혼자서 잠시 육지로 건너오는 것은 우리는 그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 만일 우리가 군사를 물려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최항이 왕을 모시고 육지로 나오면 될 것이다 알겠는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몽골 측에서 공식적으로 최항의 출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몽골은 그동안 고려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고려 조정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인물이 최항이라는 사실을 간파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인 정권의 실권자인 최항을 육지로 끌어내서 항복을 받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김순자, 김인호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몽골이 고려를 처음 쳐들어올 때는 국왕이 항복하라는 것만 요구를 하다가 나중에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때 이르러서 최항이 직접 왕과 함께 나와서 항복하라는 걸 요구하는데 이것은 몽골이 고려 정부의 내부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표시겠지요 그리고 서로 국왕 측에서는 항복을 하려고 하더라도 항몽 전쟁을 수행하는 주체가 최시 무인 정권 측이고 그 무인 정권에서 거부하면 결국은 몽골하고의 종전 협상 같은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몽골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봅니다 최고의 실권자가 최항이기 때문에 최항이 육지로 나오지 않는 한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정책이 대몽골 항쟁 부분의 정책을 갖고 있는 한 진정한 항복이 없을 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몽골 측이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항 자신이 왕을 모시고 육지로 나오는 부분을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려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최항이 출력한다고 하는 것 곧 자신의 권력 기반이 무너진다고 하는 거니까 최시 정권 입장에서는 출력할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만일에 최항이 고정과 함께 강화도를 벗어나 육지로 나갔다가 몽골군에게 사로잡히기라도 하는 날엔 최시 무신 정권은 종말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차라대의 요구가 고려 조정에 의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하겠죠 몽골은 끊임없이 무력을 앞세워서 고려의 항복을 압박하는데 고려로서는 군사력만 가지고는 어찌 해볼 방도가 없는 실정입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백성들의 생활은 피폐해진 지 오랜데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지 기약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직면에 고려 조정에서 기댈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신이었습니다 추밀헌 부사 최온익 왕에게 아뢰었다 대왕 폐하 비서성에서는 제를 올리고 기도하며 재향을 치르는 일을 맡았기 때문에 매월 한 사람씩 윤번제로 들어가 지키면서 목욕 재개하고 고기 반찬을 먹지 않고 있다가 그 달을 채우고야 나오게 돼 있사옵니다 그런데 한림원과 보문과 동문원, 어소원 등에서 파견된 일부 관리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먹거나 혹은 더럽고 추잡한 짓을 일삼고 있사오니 이것을 금하도록 엄명을 내려주시기 바라옵니다 왕은 최온의 제의를 옳게 여겨서 그대로 시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고종은 태묘에 찾아가서 재향을 올리면서 위난에 처한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원합니다 위대하신 태족께서는 나라가 세 쪽으로 분열됐을 때 의로운 군사를 일으켜서 그 위험을 우레와 바람처럼 크게 떨쳤습니다 초창기에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시면서 적들의 소구를 쓸어 없애고 영토를 하나로 통일시켜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억만년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옵니다 태조 왕건이 나라를 세우고 사만 통일을 이룩한 업적부터 시작해 그 다음에 여러 임금들이 지혜와 용기로써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 창황한 찬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삶과 생각건데 제가 박덕한 자질로 백성의 윗자리에 앉았는지라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 큰 재앙이 거듭 생겼습니다 지난 십몇년부터 불칙한 오랑캐들이 북방을 유린하기 시작하더니 차츰 남방으로 밀려오기 시작하여 우리로 하여금 아름답고 큰 서울을 버리고 자그마한 섬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겸손한 말로 스스로를 신하라 칭하고 예절을 갖추어 볼모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고종은 몽골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의 형편을 고하고 몽골 침략군들을 무찌르게 해달라고 절절하게 기원합니다 바로 그 기도문의 원문이 고려사에 고스란히 올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월에는 산천의 귀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그 산천의 귀신들에게 빌었던 기원문 역시 고려사 세가편에 그 전문이 올라 있습니다 우선 태묘나 산천의 귀신 등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빌었던 기도문에서 후세의 우리들이 어떠한 사료가치를 찾을 수 있을지 김순자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죠 이때 이제 보면 고려사 기록 중에 몽골군 침략에 대해서 태묘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천 귀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기도문 두 가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역사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기록입니다 역사 기록이라는 것은 짧게는 수십 년 혹은 길게는 수백 년 뒤에 역사를 기록할 때 그 시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 추려서 기록하기 때문에 사실은 200년 300년 전에 그 처절했던 사람들의 그런 고통 같은 것이 이 300년 뒤에 입장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이어서 완전히 삭제되어 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기도문이 원문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시점에 인간들이 뭘 가장 괴로워했고 어떤 것에 가장 그 어떤 도움을 기원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려가 불교 국가였다는 사실이야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고려는 정신적으로는 불교가 지배하는 나라였으며 정치적으로는 유교 사상이 그 바탕이 됐다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대상은 부처 말고도 산천신, 조상신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고려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들은 불교가 물론 중심이긴 하지만 불교만 믿었던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그 신앙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뭐 국가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용인하고 이 국가 제사체계 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였는데요 예컨대 뭐 태무요에 기원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 태무요는 조선시대로 얘기를 하면 종료하고 같이 조상신들을 모셔놓은 것이죠 당연히 조선시대에도 어떤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종료에 가서 일것을 고화하고 제사를 지낸다든가 하는 것처럼 고려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상신에 대한 제사를 국가에서 지내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요 고려 국가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민간신앙 혹은 토속신앙 같은 것도 여전히 국가에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사상 혹은 전통신앙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산천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중요한 곳에 있는 산이나 강에 국가가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이고 이 몽고의 침입이라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불교의 노력으로 혹은 정치적인 노력으로 어떠한 노력을 해도 거의 30년 가까이 전쟁이 계속되면서 전쟁이 끝나지 않는 상황이죠 이럴 때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불교 유교를 따지기 전에 빌 수 있는 모든 대상의 개인 차원으로 혹은 국가 차원으로 기원을 하는 게 아닌가 이 시기쯤 되면 몽골의 침략이 30여 년이나 계속되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려의 왕실이나 조정에서는 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온갖 신들에게 빌고 또 빌고 싶었을 것입니다 물론 가장 크게 기댄 쪽은 역시 부처였죠 이 시기의 고려사 기사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도량을 설치했다는 기사가 아주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몽골군의 제6차 침공이 있었던 고종 41년의 고려사 세가편에 기사 몇 대목을 소개하기로 하죠 여름 4월 기미일에 왕이 친이 천병도량 신중도량을 베풀었다 개해일에 인왕도량을 베풀었다 5월 초하루에 왕이 왕윤사에 가서 천병도량 화엄도량 신중도량을 베풀었다 6월 무호일에 왕이 친이 공덕천도량 약사도량 등을 베풀었다 8월 초하루에 왕이 소재도량을 베풀었다 국토의 거의 전역에서 몽골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무슨 무슨 도량을 베풀었다는 기사가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고로 길 도자에 마당 장자를 쓰는 도장을 불교에서는 도량이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도량은 불도를 수행하는 장소를 일컫기도 하지만 자비 도량 등과 같이 사원의 법당에서 이루어지는 법회를 일컫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몽골과의 전쟁 시기에 고려 국왕인 고종이 설치했거나 베풀었다는 그 도량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한신대 김순자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화음 신중 도량 화음이라는 것은 화음 사상에 의해서 신중이라는 것은 여러 신인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고려 불화에 보면 화음 신중들이 대체로 그 무인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화음 신중 도량이 대단히 자주 개체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천병 신중 도량이라는 것이 자주 개체됩니다 천병은 하늘천자의 군사병자를 써서 쉽게 얘기하자면 그 부처님의 하늘 병사의 도움으로 이 몽골군의 침략을 물리치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인왕 도량이 또 개설되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인왕 도량 같은 경우도 역시 대표적인 호국불교 사상의 어떤 그 표현입니다 국왕인 고종이 주재하는 이러한 도량에 관한 기사가 몽골의 제6차 침공이 있었던 고종 41년에 무려 1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려는 부처와 기타 여러 신들의 도움으로 몽골군을 물러가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311편 신의 가오로 몽골군을 막을 수 있다면 이상라 극본 임종석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311편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311편 신의 가오로 몽골군을 막을 수 있다면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311편 신의 가오로 몽골군을 막을 수 있다면 신의 가오로 몽골군을 막을 수 있다면 신의 가오로 몽골군을 막을 수 있다면 아멘